기상캐스터 배혜지 포항시가 한러지방협력포럼 상설사무국 유치를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인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포럼이 개최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포항에 각각 사무국을 두자고 이해도시 지도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채택된 포항선언문에는 상설사무국을 두기로만 했고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달부터 과메기가 본격 생산되는 가운데 포항구령포에서 제21회 과메기축제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구령포 아라광장에서 개최되는 과메기축제에는 무료 시식회와 깜짝 경매, 과메기 껍질 벗기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는 구령포 지역 200여 업체가 전국 판매량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과메기 위생상태를 할 수 있는 신선도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직원 2명을 성별과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필기시험 50점과 면접시험 50점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블라인드 채용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수능일인 오는 15일 고사장으로 이동수단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동행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공단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수능시험 당일 고사장 이동과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수험생에게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015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대 동행콜 차량으로 24시간 교통약자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도시민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올해 창업과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귀농,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7,500만 원까지 2%의 절의로 융자 지원합니다. 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비 1천만 원과 이사비용 100만 원을 비롯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비 등도 지급합니다. 포항시가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회수를 잘해 경상북도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상,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매립장 견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캔이나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높아졌고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줄었습니다. 특히 매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단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덕적 해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의 일부 연구원은 동일한 논문을 학회만 바꾸거나 연도를 바꿔 발표했고, 경북신영보증재단은 경조사비 지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3년간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